이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자취를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아쉬운 사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 사건 중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레스바니아의 사건입니다. 431이라는 길 세월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그 노예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급 시켰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해방을 시켜줬습니다. 이걸 출애급의 기적이라 이런 걸 체험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나올 수 없구나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난한 땅으로 행군에서 갑니다. 특별히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는 것을 이들은 다 체험했습니다. 어떻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안 하고는 할 수가 없는 걸 체험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가난한 땅, 이제 눈앞에 가난한 땅이 보입니다. 가난한 땅을 눈앞에 둔 이 현장이 어디냐? 가레스바니아예요. 가레스바니아에서 도착을 딱 해서 보게 됐는데 이때 모세는 백성들의 요청으로 백성들의 요청으로 이제 열두 집화 중에서 대표로 한 명씩 뽑아 열두 명을 저 가난 안에 들어가는데 저 가난이 어떤 곳인가? 정탐하러 정탐꾼들을 그렇게 파견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땅인데 정탐하러 왜 보냅니까? 왜 정탐하러 보냈느냐? 두 가지 이유가 이들에게 있었어요. 두 가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 첫째가 뭐냐? 정말 가난한 땅이 약속하신 대로 정말 복된 땅인가? 자신들이 그렇게 가난한 땅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다. 복된 땅인지 문제가 뭐냐? 하나님 시키지도 않은 것을 자기들이 걱정이 염려해가지고 정탐꾼들을 파송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거기서 문제가 온 겁니다. 무슨 문제가 왔냐?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확실하게 못 믿겠다. 확인해 봐야 되겠다. 신명기 1장 19절로 33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믿지 못해서 자꾸 요구를 하니까 하나님 마시 못해서 그러면 마시 못해서 들어주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정탐을 하고 와서 와서 온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어 있어요. 자꾸 요청하니까 그럼 한번 해봐. 그랬는데 그것이 보통 문제가 안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가래서 바네아에서 있었던 이 사건도 인해가지고 20세 이상 9세대 20세 이상 9세대는 한 명도 많이 옵시다. 가난한 땅 입성을 하지 못하게 되는 꼴이 생겼어요. 몇 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 가난한 땅 보여요. 보여요. 그걸 하나님 막아버렸어요. 못 들어가고 40년을 다시 뺑뺑이 돌립니다. 이 광야를 40년을 돌립니다. 그 긴 세월을 왜 돌립니까? 20세 이상 다 죽을 때까지 왜 이런 비극을 맞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응답받을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을 왜 못 받고 있냐 왜 몇 년 수십 년을 걸려 하시느냐 왜 뺑뺑이 돌리느냐 교훈이 여기 있다니까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문제사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불신자처럼 문제사건이 옵니다. 계속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사건이 왔을 때 불신자하고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야 돼요. 대처하는 방법이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 그게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능히 이기리라는 이 승리의 확실을 가지고 있어야 이 삶이 달라지요. 요하 니시 하나님 승리케 하신 하나님 참된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의 성령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실제로 그렇게 누리는 것이 뭐요? 성경적 신앙생활이에요. 영계절 성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영의 눈이 좀 열려가지고 실패의 길이 아닌 참된 승리의 기쁨의 길을 따라가면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24자자 되시길 제모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버려야 할 실패자의식입니다. 25절 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광략 가르스에 이르렀 모셔와 아론과 이스라엘 온 애종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셔에게 말하여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보낸 땅의 간적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갈렙과 요수와를 포함한 열두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난 땅을 그렇게 정탐하고 와서 모세와 백신들 앞에서 보고합니다. 보고 그런데 이 보고는 두 갈래로 사칼라지 실제로 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게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그리고 그 증거로 가난한 땅에 있는 과일을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큰 과일을 과일 하나만 봐도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알 정도로 여기까지는 일치입니다. 의견이 일치했어요. 이유가 문제입니다. 28절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업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학자수를 보았으며 아멜레기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해띵과 여부신과 아모리이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난이는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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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업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학자수를 보았으며 안학자수는 말하는 내필이 무선으로 기골이 장대한 거인을 말합니다. 거인들이었어요. 그 안학자수들 거인들입니다. 거인들이 봤다. 거인들을 그래서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런 사람들을 이겨 가난한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 약속한 땅을 못 믿겠다. 불신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못 믿겠다. 이 보고를 하고 있는 정탐군들의 모습은 뭡니까? 이미 가난한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무슨 의식? 실패자 의식입니다. 실패자 의식으로 사로잡혀가지고 있었어요. 32절로 3절에 오면 더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내필 무손의 안학자수네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정탐군들이 자기들이 정말로 자신들이 정탐한 땅을 뭐라고 하죠? 악평했다. 악평했다. 이 말은 이 땅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라 그랬는데 무슨 땅이 거주민을 삼킵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가난한 땅이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과일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크게 자랄 정도 적과 구려한 땅이니까 저 땅은 계속해서 그냥 말로만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난다. 서로 차지하려고 그래서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골치 아픈 땅이다. 손도 대지 말자. 그리고 그곳에는 기골이 장대한 이 안악자손들이 거기에 살고 있다. 우리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그랬어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야. 무슨 말입니까? 완전 불신앙 완전 패배의식 사로잡혀있는 전형적인 실패자의 전형 실패자들은 해보지도 않고 못해 나 안 돼 해보지도 않고 시도도 안 해보고 아예 실패해 이런 인간들 실패자 전형입니다. 이런 불신앙 바이러스에 감면되면요 나타난 것이 뭐냐 도전정신이 상실됩니다. 도전정신이 없었지. 메뚜기 컴플렉스 가지고 어떻게 싸움을 하겠어요? 메뚜기 사실 이들은요 출애급 하면서 뭐요? 하나님 홍이 가라는 기적도 체험했어요. 홍이 바다를 가라는 기독도 체험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온 메추라마 기적도 체험했어요. 불기동 불기동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문제만 딱 나오면 믿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의식 안해요? 그리고 이들은 각 지파의 대표적인 지휘관들이에요. 앞서 있는 지도자들이에요. 지파의 대표니까. 그런데 눈앞에 있는 것 가지고 절망하고 하나님의 은약은 도대체 어디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는요 위원장 부장 국장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말 한마디가 영향이 갑니다. 그 사람 말 한마디 영향이 간다. 이야 참 장노님 믿음 좋으시네. 믿음으로 하시네. 하 역시 장노님 믿음 좋아. 이렇게 느껴져야지 머리가 참 좋아. 그건 아니에요. 참 머리 좋네. 그 말이 아니에요. 믿음이 참 좋구나. 장노님은 집사님은 부장님은 군사님은 믿음으로 하시네. 군사님 만나면 믿음이 자라죠. 믿음이 보여. 아멘.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이 보여야지. 이들은 믿음이 하나도 없어. 사실이에요. 이건 지금. 현실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하나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 빼놓음이 다 맞는 말이에요. 그건 믿음 믿음이 들어가면 다 같았어. 하나님 앞에서 벌받을 말이란 말이에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뭐요? 기억하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인지 확인하러 갔잖아요. 그걸 알고 있으니까 확인했지. 그걸 기억하고 있다고 하면 그 땅을 그 땅을 내가 내게 주겠다. 그건 왜 기억을 못해요. 주겠다 했잖아요. 주겠다고. 그 가난한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거는 기억하고 내가 내게 그 땅을 주겠다. 그건 기억을 안해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부분적으로 받아요. 부분적으로. 말씀을 내 체질에 맞도록 내 기준에 맞아야 돼요. 안 맞으면 안 받아. 이게 실패자 의식의 삶을 사는 사람 특징입니다. 자기 기준에 맞아. 자기 기준에 자기 입맛에 맞는 내용만 받아들이고 안 맞으면 안 받아들여. 결국은 뭐요? 문제 사건 앞만 서면 부정적입니다. 깍고라져버려요. 본색 나와버립니다. 이런 정탐꾼들의 불신양한 말은요. 어떻게 됩니까? 곧바로 전 이스라엘 삶의 영향을 확 미쳐버려요. 영향을 다 미쳐버려요. 그래서 민속 14장 1절로 13절로 보면 온 해적이야 밤새로 통곡하는 거예요. 큰일 난다 이거. 열두 정탐꾼 열 명이 절대 못 간다. 우리 매토에다 가면 죽는다. 그리 뭐요?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밤새 통곡했다. 밤새 통곡. 전 이스라엘 백신들이 통곡하면서 뭐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는 말은 뭐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를 애급당 광야에 살게 하든지 애급당에 살게 하든지 놔두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요.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서 저들의 칼에 서러지게 만드느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제 차라리 애급에서 노예 생활하든 놔두지. 그러면서 다른 지도자를 시켜가지고 우리 애급으로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을 버리고 다른 지도자 세워가지고 우리 다시 돌아가자. 불신앙의 영향력 커지요. 전 백성이다 그래 나오는 거예요. 결국 정탐꾼들의 이 불신앙에 동조한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 불평 막 쏟아내니까 하나님이 그냥 진노하십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념 뼈로 다 죽이겠다 했어요. 모세에게 내 전념을 이렇게 다 쳐 죽이겠다. 모세가 하나님에 기도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막 충분히 기도를 했어요.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래 모세의 말을 기도를 들어주시면 그러면 이십세 이상 된 자들로서 하나님을 원망한 자 전부 다 가난 땅에서 내가 다 못 들어가게 광량이 죽이겠다. 뼈를 다 묶게 하겠다. 그 진기가 그리 떨어졌어요. 전입복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모세의 기도를 듣고 이십세 이상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한 것 다 그런 사람은 다 가난 땅에 못 들어가게 다 뼈를 묶겠다. 광량에 그래서 40년 동안 돕니다. 40년 동안 광량을 또 방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 불신앙이 보고 이 악평을 한 정탄군들 이것들을 싹 다 하나님이 재앙으로 재판으로 심판해 다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엄청난 비격을 초래한 불신앙이 실패자 의식의 싹텀으로 시작됐어요. 실패자 의식 왜냐하면 불신앙의 말 부정적일 말은요 급속도로 확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산 잘 안되요. 불신앙의 말은 확산이 확 돼버려요. 누가 이렇다 하더라. 확 정탄군들의 불신앙이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싹 다 전염되고 영적으로 우리가요 어떤 문제와 사건을 맞았을 때 초기에 제대로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불신앙적 생각이나 말은요 입 밖에도 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 밖에도 불신앙적인 말하고 부정적인 말하면 되게 똑똑해 보입니까? 망합니다. 시간 전 한번 내려면 알 거예요. 여러분 속이는 겁니다. 경호하게 속이는 겁니다. 불신앙은요 이스라엘 백인들 처럼 돌이킬 수 없는 큰 실패를 가져와요. 불신앙 저는 못된 신앙으로 신앙사람들 교회에서 불신앙하는 사람치고 제대로 잘 되는 사람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후손들까지 다 망했고 후손들까지 손주들까지 무서워 그래서 삼세다 삼사대 나는 정확하게 봤다니까 삼사대 교회에서 불신앙적인 말하고 매우 부정적인 말하고 삼사 후손들 손주까지 자살한 거 봤다니까 교회 다니는데 그 딸이 미치는 거 봤다니까 귀신들 이가 저럴 수가 있나 저럴 수가 있나 세상에 보태신앙인데 아버지가 장로인데 새끼도 하루도 안 빠지는데 평생의 교회밖에 모르는데 평생의 피눔을 쏟게 하는 자기 땅에 자기가 100% 다 지었어 자기가 주인이야 그래가지고 그 모습을 여러분 불신앙의 생각이 찾아올 때 불신앙의 말이 입에 나오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으시시기 바랍니다 물으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삽니다 종교 기업자 마틴 노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왜 어떻게 라는 말 질문을 십자에 못 박아라 왜 어떻게 의문의 말을 십자에 못 박아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 어떻게 하는 순간 불신앙이 찾아오는 것이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과 신실하신을 믿는다면 당장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할 것이 중요합니다 그대로 나의 예탈을 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가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당장 뭐가 왜 어떻게 당장 질문이 나옵니다 영계절 성도는 이런 분이 한문도 없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가 아니에요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멘 이해가 안돼도 아멘 내 체질 안맞아도 아멘 이런 믿음의 전진을 해나가야 돼요 이런 영적 분비력을 가진 신학생을 하는 전성도대결 제모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붙잡아야 할 승리자의식입니다 오늘 보면 말씀해 보면 대부분의 정창군들과 여기에 동조한 백성들과는 다른 믿음을 보고한 두 사람 딱 두 사람 10대2입니다 10대2 10명은 완전히 부정적 10명 쪽으로 말 다하지 이 사람 중에 다 영향받았지 그런데 두 사람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 갈레비 다른 한 사람 요소합니다 30절 갈레비 모세에게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능히 이기리라 자신들이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앞으로 가난한 땅 정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임져주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이룰 수 있다 갈레비는 이렇게 하나님 은약 잡고 끝까지 성리자 의식으로 가득 차있었어요 성리자 의식 갈레비는 또 요소와 함께 다른 10명의 정당군들이 불신앙에 보고를 해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할 때 이 갈레비는 옷을 찢었습니다 너무 답답해가지고 참 부정적인 분위기가 확 다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옷을 확 찢었어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옷 찢으면서 민숙이 14장 7절로 9절 보세요 민숙이 14장 7절로 9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해종에게 말하여리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는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성리자의식입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여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무리 기구리 장대한 속속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에게는 먹잇감밖에 되지 않는다 밥이다 그래야 밥이다 전에 성경은 밥이라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는 말이냐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무슨 회의를 하는가 대화를 한다든가 포럼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말하고 있나 쉽게 표현할게요 여기 단위 목사 거기 앉아있다 여러분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함부로 말하겠어요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막 부정짐을 막 쏟아내겠어요 단위 목사 앉아있다 못하겠지요 없다 이거지 하나님도 없고 목사도 없고 안 보여 하나도 없어 내가 최고야 그랬습니까 그래 똥꼬집 피우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시 바랍니다 저는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 늘 말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듣고 계시잖아요 내 기도 들으신 분이 내 말을 안 듣습니까 머리칼도 다 세우고 계시는데 생각도 다 알고 계시는데 갈렙은 이런 성의자 의식을 일평생 가지고 살았어요 일평생 자 보세요 열 명이 저거 또라이구나 저거 또라이네 저거 우리 이긴다고 저거 현실도 안 봤나 저거 왕따시기쁨이다 열두 명 중 열 명이 왕따시기쁨이다 저 미친놈이 저거 지 혼자 믿음 좋대 우리 믿음 없나 우리는 뭐 이스라엘에서 아니야 니만 하나 아닙니까 니만 완전히 또라이 왕따시기쁨이다 믿음 좋은 사람 미음을 말하는 사람 왕따시기는 경우가 있어요 니만 믿나 나 우린 안 믿냐 완전히 왕따 또라이 교회는요 민주주의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에요 열 명이 옳다 그거 틀린 거예요 요소와 14장 6절로 시부저를 보면 가난을 정복해 가는 과정 속에서 헤브론의 흠한 산지에 거주하겠던 가장 큰 안학자손을 징벌하는 미션을 자기에게 달라고 그럽니다 대단하죠 갈래 다 겁이 나서 못 간다고 우리는 메뚜기라 가는데 아 내가 가겠다 이때요 갈래님 나이가 85세예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셨어요 당신도 그날에 들었을거니와 그곳에 안학 사람도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요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게 중요합니다 요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요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 성의자 의식을 가지고 믿음에 도전한 이 갈랩은 하나님께서 헤브론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요소아가 여분 내 아들 갈랩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시며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 내 아들 갈랩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갈랩이 지른 이 전쟁을 끝으로 가난 정복 전쟁은 거치게 됩니다 요하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갈랩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주래국부터 끝까지 성의자의 신이 됐어요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이요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갈랩같은 믿음을 주옵사사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사사 내 능력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 능력 바라보게 하여 주옵사사 그렇게 쳐다봐야 돼요 그래야 성의자 돼요 하면 생각해 60만 이상 남자만 60만 다 죽었다니까 둘이나 둘이 요수와 갈랩만 살았어 두 정당권 둘이만 살았어 나머지 싹 다 매장이요 영계자 성도는 갈랩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환경 보시고 말씀에 따라 영적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 영적 해석 영적 해석 영적 해석 이게 믿음이요 영적 해석을 좀 하시라고 뭐든지 간에 영적 해석 우리가 신화생활에서 두 가지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눈 볼 수 있는 눈 여러분에게 주어진 뭐가 있습니까 신분과 권세를 확실히 보세요 여러분이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신분과 권세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눈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래에 주실 복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미래에 주실 복 은약의 메시지가 주어질 때 그 메시지가 나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영적 태도 아 이 사람 은약 잡았네 이 사람 미래가 보이네 이 사람 보면 말 날때마다 희망이 보여 힘이 솟아나 아멘 믿음의 눈을 가진 자는요 결국 성략이 되어있어요 갈렙처럼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성략이 되어있어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뭐요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불가능 가능케 하신다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의 보고를 하나 요소와 갈렙은요 가난 땅에서 입성해서 최고의 축복을 받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면 결코 불안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10편 42편 5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려다 자기를 보고하는 말이에요 내 속에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냐 낙심하냐 왜 그렇게 불안하냐 자기를 보고하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복음성에 보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라는 찬양이 있어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옛날에 말 부를지 한번 불러볼까요 자 함께 하세요 사람 보고 세상을 보면 만족 절대 없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거분을 뺄 때 나만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좋은 그 산을 보아라 천지지여신 우리 도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군만으로 난 만족하였네 동란 꿈아 부르라 성도 꿈아 부르라 다시 말게 백합과 예수 양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게 백합과 예수 양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까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만족이 없어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지 말라고 여러분 예배 드리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바라보라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참된 믿음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교회 다닌 당 아니에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 되는 성도 여러분 그 현장에서 말씀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인문주의가 벗어지면서 자꾸 조금 믿음이 생기면서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형상으로 믿음의 사람을 닮아 가야지 그래서 우리 영계 모든 성도 영적 승리자들 다 되시길 제모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을 꼽으면 누구예요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성장 배경에 보면요 신앙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어머니의 영향이 크지요 신앙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이 아브라함이 어릴 때 링컨이 어릴 때 어머니가 항상 했던 말인데 그게 뭐냐 부정적인 사람과는 상종도 하지 말아요 부정적인 사람과는 상종도 하지 말아요 그들은 병균이다 그랬어요 병균이다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로 전념을 시키기 때문에 병균이요 의미 있는 말입니다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권이 나가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순식간에 부정적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실패자의식으로 가득 찬뿌려 허감이 확 돌아버렸어요 믿음의 눈을 가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어디서든지 어느 부서든지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잖아요 세계보험은 2, 3, 7 나라에서 살리는 교회 차원이 다르잖아요 성교를 위해 세워진 교회 성교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사사 전도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사사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사사 여러분에게 지금 이스라엘 베스트와 같은 환경적인 어려움이 눈앞에 있습니까 지금 사업도 직장도 또 생활에 기고리 장대한 이 안학자손이 다 버티고 있습니까 도저히 여름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문제가 생겼습니까 큰 걸림돌이 있습니까 메뚜기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메뚜기 되면 안 돼 패배 의식까지만 돼 말씀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아니에요 강해 보이지 믿음 빼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 믿는 사람 볼 때 속는 말이에요 요소 갈렙처럼요 뭐라고 해야 돼요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메뚜기가 아니에요 겉과 겉이에요 메뚜기 아니에요 먹이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멘 여러분 어릴 때 싸움할 때 니즌 이기나 저네도 밥이다 그러잖아요 밥이다 저는요 나이를 이렇게 먹어도 나이를 먹었다 내가 나이가 먹었다 내가 뭐 뭐 예원교회 목회원 했다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 나이를 관심이 없으니까 나이가 안 먹었더라고 실제로 내 체력이 그래요 여러분요 믿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믿음은 바란 것들이 실상이 현실이에요 현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나는 나이가 많았어 아이고 나는 능력이 없었어 아이고 나는 가진 게 없었어 나는 아는 게 없었어 이미 증거에요 이미 증거에요 알면 얼마나 많이 알아요 가진 얼마나 가졌어요 잘났어요 얼마나 잘났어요 별 거 아니에요 그거 왜 기죽어요 기죽은 복음 가진 사람이 불쌍해 봐야지 복음 없는 게 하나님 없는 게 멧두기 불쌍자 볼 때 여러분 불쌍자 커 보여요 내가 잘 보입니까 과장님이 부장님이 사장님 모이니까 하나님 같습니까 여러분은요 적어도 주인공입니다 불쌍해 보시발 불쌍해 불쌍하다 고생 많다 불쌍해 봐야 돼 불쌍해 돈이 많아 불쌍해 봐야 돼 그거다 다 가짜에요 그거다 종이 호랑이요 여기서 갈래 봐주시고 먹이 우리 밥이다 저거 우리 먹잇감이야 저거 이런 믿음을 가져야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는 하니라 넉넉히 이기는 하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은 계시는 그 능력을 믿으세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참된 승리자의 삶을 사는 여운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운계 모든 성도들 오늘 이 밤에 갈래옥 같은 참으로 승리자의 의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사 열명의 정당군처럼 늘 부정적이고 늘 안된다 그러고 못한다 그러고 내 능력 네 능력 테스트하고 실패적 의식에 빠져 망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사 하나님 앞에서 늘 보금적인 말 긍정적인 말 언약적인 말 창조적인 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가야 주옵소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해나야 환경이 너무 부정적입니다 너무 지금 소극적입니다 너무 불안합니다 우리 속에 끊임없이 부정적인 불신앙이 끊임없이 나오는 환경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환경을 뛰어넘으라고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이 보금 듣게 하셨는데 오늘부터 환경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사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자 사오니 하나님이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벌벌 뚫고 있다 할지라도 은약자분 우리는 능력히 이긴다는 확실을 가져가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속에서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사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옵소사 만드는 사람보다 힘을 주게 하여 주옵시고 소망을 주는 전도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사 지금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 고의서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민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능력히 이기는 이라 능히 이기는 이라 고백한 갈레베의 신앙을 본받아 어떤 환경 우리 앞에 꼴리악 같은 우리 앞에 정말 안악자 삭손 같은 장대한 자들이 우리 감당 못할 문제와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밤에 은약 잡고 당당하게 우리의 먹잇감이라 이기는 이라 힘이 덤 가지고 나아가기로 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생역과 잔주가 사회 후에 파수 협력하는 모든 성의 사람들 사랑하는 랩런터들 머리위에 지금보다 오늘까지 함께 계실 줄 아멘